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어항 강철환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저희 이제 20대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에 이제 그 남북 드라마 북한 드라마 가운데 아주 핫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래요. 대표님당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설정된 북한의 현실이 상당히 리얼하게 돼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봤더니 북한축 주인공이 현빈이고 이제 남쪽에서 이제 잘못 패러글레이딩 하다가 바람에 강풍에 쓸려고 가지고 북한에 들어간 이 주인공이 선예진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상당히 엉뚱하고 논픽션이지만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여러가지 설정들 숙박군면하고 보이고 잡아가고 수용소가고 이런 얘기 막 나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고정도 하고 뭐 재미있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한국 영화를 쭉 보게 되면요. 왜 한국 남자는 전부 다 잘생기지 않고 북한 남자들만 전부 다 현빈이냐? 뭐 공조나? 뭐 원빈이나? 뭐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남자 배우는 전부 다 북한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도 이제 북한에서 왔고 또 북한 남자이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요. 좋은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뭐 10대 20대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북한에 뭐 시효를 주지 않을까 그런 좀 가벼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재미있게 하고 뭐 북한을 좋게 보는 건 좋은데 사실 그런 유명한 멋있는 배우가 북한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뭔가 이제 멋있게 나오는 것은 뭐 잠시 착각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의 인민군대라든지 북한의 대난공작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푼 위협도 안 되고 그냥 하나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흥미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남분계라고 했죠. 휴전선 붕괴선에서 북한 인민군 병사들 저희 친구 후배들도 군대 나가서 이제 휴전선에 갔던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말을 들어보게 되면 북한 군인들은 전부 다 키가 작고 북한의 국민들은 전부 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 상당히 위약감도 느끼고 그리고 남쪽 애들이 너무 잘생겼더라. 같은 남자가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쪽에 와보니까 확실히 남쪽에 남자들이 잘생겼고 북한은 여자가 예쁜 애들이 많습니다. 남남풍류가 맞죠. 그런데 거꾸로 돼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북한 남자가 너무 멋있고 남한 남자들은 전부 다 좀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막 나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컨셉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영화계 뭐 이런 문학계가 전부 다 좌파들 성량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을 미화하고 북한을 이제 적당히 지금 뭐 넘어가게 안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했다시피 북한 남자이기 때문에 북한 남자가 현빈이가 돼가지고 멋있게 나오는 건 저도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이런 드라마들과 영화들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상업적으로 너무나 이제 인기 위주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황정민 씨가 정말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북한에서 와서 이제 부산시장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는데 한국의 20대 젊은 아이들은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오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 국제시장을 US에 담아가지고 북한에 막 뿌려줬어요. 왜냐하면 저도 감동을 받았고 북한에서 탈북자 청년들도 그 영화를 보면 다 울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북한에 막 보내보니까 북한의 10대, 20대들이 다 울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10대, 20대는 바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30대의 아버지 버린 60대, 70대의 그 4배라고 비슷합니다. 지금 북한 애들이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세대는 국제시장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빈이 나와서 잘 포장된 북한에 현실성이 없는 그런 드라마를 북한에 보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이제 생뚱맞고 너무나 웃기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통하겠어요. 하지만 국제시장 같은 드라마, 영화들은요. 100% 통하고 100% 감동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일에 통일에 기여하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이면 너무 상업적으로 그렇게 북한을 미화하는 그런 것보다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드라마와 영화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바로 국제시장과 같은 그런 멋있는 영화 또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런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와서 북한에서 대량으로 보내서 북한사람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적인 힘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현빈씨 참 좋아합니다. 같은 남자지만 잘생기고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현빈씨가 북한에 우리 인민군 장교로 나오는 거 북한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뭐 잠시 기분 좋은 거 또 잠시 상업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 좀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남북관계와 남북문제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